안희정 전 지사 입장 발표 취소 안내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국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 앞에서 머리 숙여 사대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모든 분들이 신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시일 내에 검찰에 출석하여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국민 앞에 속죄드리는 우선적 의무라는 판단에 따라 기자회견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거듭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검찰은 한시라도 빨리 저를 소환해 주십시오. 성실하게 희망했습니다. 이상입니다.